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호희씨가 합류를 하시게 됐잖아요 이제 기존 그룹이 형성된 상태에서 합류를 하신 건데 처음 같이 연습을 하게 됐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그것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이제 원래 보여주셨던 이미지랑 지금 보여주셨던 이미지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약간 강렬한 느낌으로 돌아오셨는데 이제 이번 앨범으로 보여주시고 싶은 이미지나 목표 같은 게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함께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 네이처 멤버들은 그런 거 없겠지만 약간의 터스에 있을 수 있어요 살짝 겁먹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리 다른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고 또 소희씨는 잘 적응했는지 진짜 궁금해요 어땠어요? 처음에 사실 어울리는 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터스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낯을 많이 가려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연습도 빨리 해서 빨리 컴백을 해야 되는데 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이게 일단 가장 큰 걱정이 있어요 근데 어땠는지 우리 리더 루시한테 한번 물어볼까요? 루시! 그래서 어떻게 적응을 잘 하던가요? 엄청 잘하고 또 제가 네이처 중에서 가장 안무 습득력이 느린데 우리 소희 언니도 안무 습득력이 좀 느려가지고 아 만만치 않군요?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어요 항상 이제 혼자 남아서 제가 다시 하던가 다 까먹고 그랬는데 우리 소희 언니랑 남아서 같이 연습을 하고 서로 알려주고 이러는 사이가 돼서 동병상련의 입장으로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루 같은 친구가 있길래 더 좋았어요 금방 위화감 없이 금방 위화감 없이 안무 메이트 안무 메이트로 우리 로아씨가 많이 알려줬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항상 거울을 보면서 제 춤은 제가 추고 있는데 눈이 자꾸 소희 언니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언니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아가 어리지만 언니 같아요 안무를 가르쳐줄때마다 맞아요 또 카리스마도 있잖아요 카리스마 장난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 세범씨가 이렇게 또 디테일한 모습까지 하나하나 챙겨줍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아무래도 우리 소희씨가 기존에 보여주셨던 모습과 좀 다른 무대였습니다 욱씨가 물론 우리 네이처 멤버들에게도 그랬지만 어떠셨나요 기존에 저의 약간 원래 있었던 이미지 있잖아요 청순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네이처를 들어오는게 저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더 좋은 새로운 시작 더 좋은 반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다른 컨셉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저에게 엄청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반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제 네이처의 소희로 많이 알려주고 또 사랑받길 기도하겠습니다